02-2128-8560번, 02-2128-8560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자 사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끝번호 1989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서울의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가 때문에 팔 수가 없는데요. 정부가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상대적으로 낮추어야지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의 거래세 하향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역시 정부의 대책에 대한 정무 궁금증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유하기도 좀 부담스럽고요. 팔기도 애매한 상황. 이 상황에서 거래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정말 다주택자들의 지금 대부분의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상 양도세 중과라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중과거든요. 그냥 쉽게 아주 단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금 한 5억 원 이상 올라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만약에 5억 원 이상이 올라갔다고 가정을 만약에 하고 그냥 단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지금은 최대 세율이 4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10억 정도의 양도 차익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10억이 양도 차익이 남아서 4억 2천 정도를 양도세로 내는 것도 와,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10%를 더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거의 52%가 되는데 또 여기에다가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거의 57.2% 와, 거의 5억 7,200을 단순 계산 물론 이런 게 조금 낮아지긴 하겠지만 단순 계산하면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3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42%에다가 그렇죠. 지금 추가로 20%를 더하게 되죠. 3주택자는. 그러면 무려 62%가 되고 이 62%에다가 또 지방세 6.2%를 더하면 68.2% 보통 이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3% 정도 또 냈겠죠. 이러면 세 부담이 거의 한 70%가 넘어가는 양도세만 10억이 남아도 6억 8,200을 세금으로 내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퇴로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팔고 싶어도 정말 팔 수가 없는 어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어차피 이렇게 보유세 결국 세금을 조금 제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은 세금을 떼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보유세라고 하는 것들은 재산세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거래세라고 하는 것들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취득을 하면 예전에는 취득독세인데 이제는 취득세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취득세를 내게 되죠. 취득세. 그다음에 살 때만 내는 것이 아니라 또 팔 때도 내죠. 이것이 바로 양도세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거래세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러면 보유세 부담을 이렇게 많이 올리면 거래세는 좀 낮춰줘야지 뭐 형평성이 있는 것 아니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0.8% 정도 됩니다.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요.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0.8%. OECD 평균을 보면 약 한 1.1% 정도 되니까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OECD 국가보다는 약 한 0.3% 정도가 좀 낮습니다. 이제 이것을 계속 현실화해 나가겠다는 거죠. 이걸 계속 보유세를 지금 높이겠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래세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 것들을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무려 2.3%나 됩니다. OECD 지금 평균을 따져본다고 하면 지금 이쪽이 한 0.8% 정도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거의 한 3배 정도가 높은 거죠. 거래세 같으면 그러면 양도세는 1.1% 정도로 현실화면서 거래세는 낮춰주지 않는다고 하면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걸 합쳐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보유세하고 이런 거래세를 합쳐보면 약 한 3. 그러면 한 1% 정도가 되는 거죠. OECD 평균을 합쳐보면 약 한 1.9% 두 개를 합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3.1%에 2.9%니까 이거보다도 약 한 1.6배 정도가 높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어떻게 보면 바람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는 아니 볼세를 올리면 좀 이런 거래세 양도 좀 낮춰달라.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정부가 생각하는 것들은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높다라고 지금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들은 약 한 2017년 한 5월 정도 수준으로 좀 낮아져 오히려 그때까지도 좀 낮아져요. 지금 정부와 어떤 평균 가격에 지금 그것이 약 한 1억 4천 정도 지금 아직도 갭이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장 정부가 어떤 이런 거래세를 낮출 좀 가능성은 낮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